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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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이 행에 영불의 맘동차 지방에 여진 신주님 내 평생 신중의 잡순마을 연만하신 백발로 이는 평생을 잘 사시고 잘 노시다 광생금낙을 발언하시며 젊은이는 생각바란 있는 아기는 숙의명장수 추건이 가고 덕담이 갑니다 하늘같은 이댁천의 문전 추건 부사 덕담 성성지성여쭈딜라 대주전 영삼바님 장남한 서방울들 장남한 도련님들 다 남의 여자에게 슬픈 대는 금연생들 하늘같은 이댁천의 일평생을 사시자하니 어찌하니 출입들을 하십니까 상생이냐는 불법만세 관지구살 산재팔란 우한 질병 걱정 근심이 몰아다 무인도 깊은 선중에 다하리 동실 가버리시고 귀신 청기며 인간후보 몸수 태평 얻어다가 귀한 아들 따님 전의 정복하니 어진 성년 선 남자 대리로 보다 명복이 잘해라 아 헤나엘 별의 열사집소 사나 벅착 산재 Whew 산임반민신주님 내 이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에 사람밖에 또 있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람 사람마다 홀로절로 난 너라고 호들대며 웃줄대도 불법 말씀 들어보면 사람마다 홀로절로 안이 났습니다 풍류당이 13년차 얘기를 합니다